오늘 날에 영정만다 영정마누라 내 바다 가요 전하영정 이하영정 지하영정 목황영정 신선영정 영정만다 영정마누라 오실적에 오실적에 해보났냐 해보났냐 홍신근의 홍유년의 딸에 홀쇄가 대홀쇄 홍월달의 홍월달의 딸에 홍성세 홍여세 홍여세 다음날 홍월달 도는 그리고 정 don 홍월달 조 지금 이하영정 여덟 여덟 건배 건배 겨우 다운 죽은 이거의 성령이야 그곳의 성령이여 아름다운 성령이야 너 엄마가 구판에 날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너까지 무려가 되면 어쩌려고 어쩌려고 너 한번만 더 구판에 날아오면 내 딸 아니야 알았어 어머니 여기 앉아서 보세요 엄마 아 그냥 노래가 좋을 뿐이야 엄마 엄마 방금 사력장의 막내 방금은 오늘도 퀸다버린 연습에 외롭게 이어가고 있는데 약간 어깨에 5년 6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왕료. 그냥 떠나게. 천성기에요. 자, 떠나. 가버려. 4년 됐습니다. 3년 전. 3년 전. 5년 전. 4년 전. 5년 전. 따름 따름 뜯지 나무 밑에 따름 오는 소리야 귀자의 귀이네 따름 따름 오는 소리야 귀자의 귀이네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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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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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무말 없어도 그저 눈빛만 통해도 손목만 잡아도 살림까지 차리던 그런 시절이 월선과 광룡은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월선 곧바로 짐을 싸서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광룡을 따라간다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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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철저히! 범계야! 발아버워, 발아버워! 발아버워! 하시곤! 하시곤! 어우 오 u 아 디아트에 예쁘게 쓸데 t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 나와 아직까지 안나와 믿어도 되겠어 은유 우리 바람들 안주 짠!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건 다 돼! 이건 다 돼! 짠! 젠! 찬양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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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셋! 하나! 하나! 여쭙었다! 마지막! 니 Tin Tin! 라서! 말side fairду... 말side 준비 airplanes! 1, 2, 3, 4 2, 3, 4, 5, 6, 7, 8, 9, 9, 10 무십니다 무십니다 강룡이가 때려박을 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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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룡이가 때려박을 무십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우리 강룡이가 못 받는 자리 우리 강룡이가 때려박을 무십니다 신나지면 불을 지고 신나게 한판 놀아 봅시다 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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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룡이가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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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십니다 모십니다 기용이의 타약서의 모든 딸이 딸 상태를 펑트 파이팅 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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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상대가 가사 Smith 가자 가자 쉬고 간장 쉬고 간장 기다려 기다려 dan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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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e yoba ig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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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 광룡은 장년 광룡이 되고 장년 광룡은 모년 광룡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광룡의 머릿속에는 그 옛날 행복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 중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 옛날 제일 처음 사랑했던 월선의 노래소리였던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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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면 즐거우셨습니다. 즐거우셨으면 오랜클럽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사리도 나의 누나 체력을 고타 기억해 주셔서 다음 번에 만날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 만나요! 하아!!!! 하아!!!! 우후!!! 어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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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이 흐이자 우후!! 호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